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최상병 특검법 등 재의결 안건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새 지도부 출범 이후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법이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 법률이다. 민주당의 얄팍한 기대가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원과 국민이 똑같이 63%의 지지를 주셨다. 이 압도적 숫자의 의미와 당심이 민심이 같았다는 사실을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민심과 당심을 변화의 동력으로 삼아 국민의힘을 개혁하고 정치를 개혁해서 국민의 믿음과 사랑을 다시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반응하는 정치, 유능한 정당, 외연 확장 등 3대 변화 방향을 강조하며 건강하고 생산적인 당정관계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때그때 때를 놓치지 말고 반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민생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겠다며 금투세를 내년에 바로 시행하는 데 대해 반대하는 여론이 다수인데 민심을 따라 민생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표는 풀뿌리 정치 시스템 재건, 여의도 연구원 강화, 정치 개혁 실천 등을 언급하며 그것이 결국 중도와 수도권, 청년으로 확장해 나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협치를 말한다고 해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에 부드러워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주의 위협 세력에는 지금보다 더 단호히 대항하고 이기는 정치를 해 그런 싸움에서 몸사린다는 소리, 웰빙 정당이라는 소리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상대가 못하기를 바라는 정치, 상대가 못해서 운 좋게 이기려는 어부질이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이제부터 자강하겠다고 밝혔다.